네, 오늘 아무래도 반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 많습니다. 상승이 3명이고요. 보압이 2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압권장 예상하면서 한전기술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상승장 예상하면서 삼성전자에 주목하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상승장 전망하면서 제너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의 서영원 차장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HD 한국조선해양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데일리테마의 현상처리사 보압권장 예상하며 구형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어느덧 2,500선까지 위태롭게 됐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물론 미국 시장도 창실험 매물이 나왔다고 하지만 투심 자체가 상당히 위축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어려운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조정돼서 봤다가 CPI 발표를 앞둔 상태에서 반발 매수가 유입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이라도 체크를 해본다면 기술주, 테크주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은 반면에 반도체 섹터가 좀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은 한국 증시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상승 출발은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우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다음 연준에서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CPI를 발표를 앞둔 상태에서는 강한 반등세보다는 상승 출발한 이후에 물량을 좀 소화하는 과정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뉴욕 연은에서 발표한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3.8%로 상당히 좀 낮아진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여전히 좀 물가에 대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연준 위원들의 발원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어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이 점이 강하게 좀 시장에 적용을 하기보다는 조금 혼조세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CPI 발표를 앞두고 강한 상승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시면서 물량 소화 과정이 나올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기사님, 닷새째 하락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경제에 대한 자신감,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좀 나오면서 사실은 나스닥이 장중에 하락이 컸었거든요. 1.63%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금융주 그리고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이 하락을 하면서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매물은 나왔는데 이제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나오면서 이 하락폭을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축소를 시켰거든요. 결론적으로 나스닥이 0.82%이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매파적인 부담감, 이런 부담감이 좀 줄어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빅테크 기업들은 부진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필수 소비자에 대한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좀 긍정적인 면으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계속적으로 최근 들어서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 주초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증시의 모습이 있었고 지난주 수요일부터는 좋지 않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확실히 매수로 돌아서서 추세적으로 올라간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매도세는 좀 진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 시장에서 당 후반에 좀 반등을 하면서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좀 나타날 가능성은 있는데 다만 추세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강하게 상승한다. 이 정도까지는 좀 아니라는 점을 염두해 두시면서 시장은 그래도 분위기를 조금은 반전시켰다, 반전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 증시가 하락해서 반전된 영향을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관심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한전기술이라는 종목이고요. 원자력, 수화력발전, 설비에 설비를 하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원전 쪽에 대한 산업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좀 규제 완화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산업부에서는 원전 수출 특례보증을 신설을 해서 좀 원전의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좀 발표가 있었고요. 어저께 또 11차 전력수급 입원 계획 수립을 통해서 신규 원전, 우리나라 자체에 대한 신규 원전에 대한 검토도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윤 대통령이 10일부터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에 방문을 앞두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도입했다라는 점을 살펴보실 수 있겠고 거기에 따라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좀 지지부진해도 한전기술은 좀 변조한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한전기술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기술 관심 정보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최근에 7만 원대에서 6만 원대 후반으로 다시 6만 전자가 된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잠정 실적이 나왔죠. 잠정 실적이 가장 높게 제시한 컨센서스보다는 낮았지만 그래도 컨센서스가 추세적으로 좀 올라갔다라는 점. 2분기 잠정 실적, 증권사들 다 모아놓은 컨센서스를 평균을 냈을 때 이거보다는 상회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반도체가 이제는 바닥을 찍었다라는 게 대세가 됐습니다. 반도체가 바닥을 찍었고 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게 이제는 2분기에는 2분기 후반에 확인이 됐다. 3분기에는 확실히 올라간다라는 이런 확신이 들어온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삼성전자 지금 자리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가 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7월 7일 금요일 날 하루만 매도를 했고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지난주에 잠깐 좀 매도가 거셌었는데 사모펀드나 투신, 국내 경제 경기에서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불확실성, 변수들이 좀 발생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면서 7만 원을 깼었는데요. 이 수급들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판단이 돼서요. 하반기 실적 기대하면서 지금 자리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삼성전자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영업이익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위한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